이번에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. 결혼을 해보니까 감정이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긴 한데 훨씬 더 제 스스로 느낄 때는 많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감정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툭 쳐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고. 결혼하고 나서 촬영을 하면서 정말 또 좋은 점은 결혼 이후에도 합법적 연애가 가능하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 혼자 결정을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까지 누차 말씀드리면 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제 자신이 정말 아까 우리 두식씨의 대사처럼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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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